백반토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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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 먼저 책임의식을 느낀다 하거나, 그로 인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거나 그런 말씀을. 그렇죠.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. 어떻게 얘기를 했냐? 일처리 잘하라고, 책임의식 좀 느끼라고. 누구한테요? 보건당국이죠. 거기만 책임의식을 느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같이 느끼셔야죠. 아니, 누가요? 제가요? 네. 느끼셔야죠. 네. 느꼈습니다. 네. 느끼셨는데. 됐나요? 그런데 느끼셨으니까 한 말씀 주셔야지. 한 말씀. 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말씀을 이미 했죠. 질타하고, 질책하고, 지적하고, 잘 좀 하라고 얘기해줬습니다. 질타하고, 질책하고? 네. 지적도 했죠. 그러니까 그건 보건당국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고. 그럼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?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, 국민들한테. 에이, 그건 아니죠. 국민들한테 왜 질타를 합니까? 왜? 아니, 질타를 안 하는 게 아니라. 싸과 말씀, 싸과 말씀. 사태를 느끼기까지 키우게 됐는데 죄송하다. 리더로서 책임을 가지고 그런 말씀. 책임을 갖고 얘기했다니까요. 그 보건당국자들한테 잘 좀 하라고. 아휴, 얘기 안 끝나겠다, 이러시기만. 아휴. 되게 고집 있으시다. 예? 아니, 누가, 제가요? 그럼 누구겠습니까? 그러니까 누구까? 한 얘기 또 하고, 또 하고, 또 하고. 이제 저 그런 고집은 버리시고, 어려울 때일수록 이 분열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통합의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. 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될까요? 아니, 그걸 뭘 물어보세요. 갔다 오세요.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손은 꼭 씻고 오셔야 할 것입니다. 그런 건 얘기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잘 압니다. 그래도요. 요즘이 좀 그렇잖아요. 믿음이 안 가는 데가 많아가지고. 아, 그러니까요. 맞습니다. 믿음이 안 가는 데 중에 대표적인 곳은 어딜까요? 그거는 정보 공개를 못합니다.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많이 급하신가 보네요. 저 빨리 다녀오세요. 아니, 믿음이 안 가는 데는 대표적인 곳이 정보 당국이고요. 얘기하지 말고 다녀오세요. 화장실이나. 정보 공개 안 한다니까 그렇게 참. 아무튼 저는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겠습니다. 그러세요, 그러면. 그쪽 먼저 들어가세요. 네, 갑니다. 그쪽 아니라고요. 이쪽입니다. 가시죠? 아, 온 거 봤어? 네. 아직 안 온 걸로 했는데. 뭘 또 안 오십니까? 아, 예. 이제 VIP실 룸으로 만들어 와봤습니다. 옆에는 지혜지님이 자리에 두고 계신데 식사 전에 과일이라도 좀 드시겠습니까? 여기 사과 있는데, 사과. 사과 안 합니다. 아니, 그래도. 안 합니다, 사과는. 조금만. 전 안 해요, 사과. 네, 알았어요. 밥 먹기 전에는 좀 그렇잖아요. 디저트면 몰라도. 그럼 밥 먹고 나서 나중에 그때는 사과를. 나중에도 사과 안 할게요. 전 수박하겠습니다. 아, 사과 안 하고? 네, 수박으로. 수박, 수박, 수박. 이거 계속 해보세요. 이걸요? 네. 수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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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. 자, 손으로 치면서. 수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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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뭐 이런 개그를 치세요. 놀면 뭐 합니까? 개그라도 하나 쳐야지요. 그래, 하여튼 이렇게 하나 쳤다 치고. 자, 아무튼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. 굉장히 막 좀 실망스럽고. 뭐 정체적인 무능함. 그거 하고 뭐 우왕좌왕. 그거 하고 갈팡질팡. 이런 상황. 반성하고 손 봐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. 이런 소리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손을 봐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. 그런데 이 손을 보기 전에 우리 모두 이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이번 참에 습관화 시키도록 지시하겠습니다. 지시를, 지시, 지시. 당부도 할게요. 지시와 함께 당부. 아무튼 정부 당국이 이번에 너무나 참 그저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. 안일했고 교만했고. 왜냐하면 아마도 지난번에 사스. 사스 때문에 세계 여러 곳에서 큰 일들을 치렀지만은. 그때 우리나라는 사스 감염자 없이 안전하게 잘 넘어왔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땐 참 모두들 잘해주셨습니다. 참여정부 때였습니다. 참여정부. 2003년도. 사스가 전 세계 대유행으로 번지에 난리 났을 때. 그때 당시 딴 나라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은. 우리나라는 초기 대응도 확실하게 했고. 사스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넘어갔었습니다.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우리가 사스 모범국가 이런 평가도 받고. 그러면서 또 당시에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그때 좀 제대로 하자 하면서 질병관리 공부를 하는 게 그때 또 출범을 시킨 겁니다. 아이고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. 그렇습니다. 어쨌든 뭐 뭘 느끼십니까? 이걸 보고. 그런 거죠. 참 세월이 빠르구나. 그렇죠? 그렇죠? 세월이 빠르죠. 참 빨라요. 대책반 만드는 건 좀 빨랐으면 좋았을 건데. 세월이 빠른 만큼이나. 빠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느린 것도 있네요. 그러니까 막 늑장대응 느린 게 많았습니다. 빨리 좀 하라고 질타하게 됩니다. 질타하는 게 질타. 오늘은 참 이게 밥도 느리게 나오는 것 같고. 그치요? 언니야 빨리 좀 줘요. 질타 또 하셨네? 네. 이젠 금방 나올 거예요. 그러시거나 밥도 질타? 미안합니다. 아무튼 이번 메르스 사태.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.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. 이 확산을 막고 차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 하시려면 또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. 네. 많이 바쁩니다.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알아봐야 되고. 네? 또 미국도 가야 되고. 저기요. 저기요. 저의 뜻과 당의 뜻이 같아야 좋은데. 뜻이 다른 분도 있어갖고. 참 그것 때문에 좀 바쁘고. 아니요. 그런 거 말고 지금 가장 중요하고 급한 건 메르스 메르스. 아이고 예. 그것도 반드시 잡아야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. 그거는 없어져라 없어져라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줄 것입니다. 아우 저런. 빨리 줘라 빨리 줘라. 언니야 밥 좀 빨리 줘요. 이렇게 원하잖아요. 간절히. 한번 원해보세요. 밥 좀 빨리 나와라. 빨리 줘라. 빨리 줘라. 밥 나왔네. 밥 나온다. 아이고 밥 나오네. 이제 먹어야죠. 우주가 나서서 밥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. 백반토록 마치겠습니다. 밥 안 지내요. 아까 뭐 이렇게 하면 밥이 질다고 그랬는데 괜찮습니다. 미안합니다. 이승철 시간 참 빠르다. 아휴 벌써 12시 50분이네. 시간 참 빠르네. 빠른 게 좋을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먹어요. 이게 오늘 또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